광주의 한 학원에서 미취학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13일 광산구의 한 학원에서 3살배기 제자 6명 중 3명을 때린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. 한편 A씨는 신고가 접수되기 전날 이를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와 함께 경찰은 해당 학원이 불법 운영을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.